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0명 중에 3명꼴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분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오른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올해는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없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더 체감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금만 소득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의 효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런저런 항의를 하거나 해명을 하면 꽤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1 여기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반영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로 질문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경제 뉴스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김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손보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입한 거의 대부분 가입했다고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민 사설 건강보험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들은 자꾸 손에 많다. 보험료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실손보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7월부터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출시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3번 정도 개편이 있었고요. 이번에 개편되니까 4세대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실손보험 지금 전국민의 3,800만 명의 국민이 가입돼 있습니다. 70% 정도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건데요. 핵심은 계속 보험사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과잉진료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65.7%는 한 해 동안 한 푼도 보험금을 받은 게 없는데. 10%가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타가더라.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보험사들의 손해 그러니까 보험료 우리들이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 오르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실손보험을 내년 7월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뛰고 병원에 덜 가게 되면 좀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가 이듬해 올라가는 방식이다. 그 말인데 굳이 차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많이 병원을 자주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병원 가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 급여가 되는 거를 많이 받는 건 할 수 없고 그거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걸로. 네. 그게 문제라고 본 모양이에요. 실손보험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는데 진짜 아파서 그리고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요. 가격이 비싸거나 비필수 의료 행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고요. 도수치료? 네. 그리고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이런 것들. 비타민 주사 꼭 필요한가 싶은 MRI.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 나오는 상품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만 보장받을지 아니면 비급여도 함께 보장받을지. 그래서 비급여는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급여 보장만 받는다고 하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이 안 되고요. 일반적인 가서 치료받으시고 하는 것들은 예전 보험처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별로 사실 안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받으러 갈 거면 굳이 내가 왜 실손보험 왜 가입해? 건강보험에서는 많이 커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가끔씩 이거 MRI 좀 찍어보시면 좋겠는데 비용이 몇 십만 원 듭니다. 그럴 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할 때 쓰려고 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걸 비급여 진료로 보고 이거 비싸게 할증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놨으니까 비급여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비급여 보험금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오면 2배 정도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15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으셨다 그러면 3배. 300만 원 이상 받았다고 하면 4배가 인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내년 7월쯤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내년 7월 이후에 그럼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다 이런 보험 4세대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4세대보험이 나오면 그것밖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이 가능해서 나는 굳이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4세대보험료는 조금 한 10% 정도 최근에 가입하신 보험료에 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급여는 보장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아끼고 싶다라면 이동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항목은 딱히 그렇게 비싼 진료비가 나오진 않으니까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게 조금 과도한 진료 또는 과도한 진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비싼 걸 진료했을 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비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면 또 전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고민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할 거고. 그럼 남아있는 1, 2, 3세대 가입한 3,800만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넘어가는 게 좋냐 안 넘어가는 게 좋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병원에 자주 간다. 일주일에 비타민 주소 안 맞으면 안 된다. 라는 분은 계속 스테이 하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넘어가라고 만든 건데.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나는 그럼 굳이 병원도 안 가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보험료 감당하기 싫으니 넘어가겠다 했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죠. 네. 되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가 좀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환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조금 젊어서 나는 건강관리를 좀 잘할 수 있다는 분들은 보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면 정책당국이나 보험사들이 전환하시는 분들을 심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항상 송경자에서 얘기하지만 뭔가 소비자에게 편하게 해준다는 거는 보험사가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라면 다시 4세대로 갔다가 본인이 필요하면 1, 2, 3세대로 다시 넘어올 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많이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서로 좋은 건데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인간 인생에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넘어갈까 하는 고민이 좀 들기도 하네요. 실손보험이 그렇게 바뀐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좀 바뀌는 내용도 뉴스가 있군요. 어떻게 바뀝니까? 헤럴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어제 했는데요. 연료비 연동제가 채택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전이 그동안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그때그때 반영하는 연료연동제하고 환경비용 분리부가 방안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환경비용 분리방안은 빠지고 연료비 연동제만 도입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연료비 연동제도 알아야 되고 환경비용 분리부가는 뭔지도 알고 싶은데 연료비 연동제는 뭡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전이 들이는 비용들이죠. 그러니까 석탄을 뗀다거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뗀다거나 할 때 이 가격이 매우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동보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영 못해요?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오르고 내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이유가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한전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 항상 눈치 보게 하지 말고. 환경비용 분리부가는요? 사실은 지금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탄소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감축 비용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르죠. 6천 원이면 6천 원, 7천 원이면 7천 원 전기요금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걸 떼서 전기요금은 5천 원, 환경비용은 1천 원 이렇게 따로 부과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돈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전기요금은 비싼 게 한전 탓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숨어있는 한전의 생각인 거죠. 마치 비행기 회사들이 유류 활증료 따로 분리해서 받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 간단한 거 한두 개만 더 볼까요? 공인인증서 오늘 폐지가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해서 사용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유효기간 동안은 사용하실 수 있고 공동인증서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옛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이건 옛날에 없어졌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공인이 아니라 공동이다. 사설인증서랑 경쟁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소비자는 이 소식 때문에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은행 들어가시면 다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지문, 홍채 이런 것들을 편한 거 사용하실 수는 있거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갑자기 편해지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은행 들어가시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큐께서 은행 들어가시면이라는 표현이 은행 앱에 들어가면 그런 뜻이죠? 세상 많이 변한 거예요. 저는 은행 문 열고 들어가는 걸 상상했는데.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 뉴스 큐리에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오른다라는 불만 혹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부과되는 거니까 그냥 감당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칙입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전화를 하면 돌려받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 이런 항목들이 좀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거고요.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그래요? 전화하면 돌려주고 전화 안 하면 그냥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째 그래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면 돌려주기도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 못하면 영원히 건강보험공단은 모르고 넘어가서 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과가 되잖아요. 재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있는데 자동차, 이게 모든 걸 등기로 기준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자동차는 내가 차를 사고 팔고 하는 게 바로 거의 그 즉시 공단으로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이번 달에 팔았는데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차도 부과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긴 합니다. 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은데 차를 팔았다. 그럴 경우에 다음 달에 떨어졌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 차 팔고 장기렌트카로 바꾸면 똑같이 차 굴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건강보험료는 떨어지면 그건... 그래서 2022년부터는 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차액을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문제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국토부라든가 지자체가 넘겨요. 그 정보를. 그게 11월에 반영이 되는데 길게 보자면 사실은 집을 샀을 때도 만약에 7월 이후에 집을 사게 되면 사실은 바로 부과는 안 되고 있다가 이듬해에 부과가 되겠죠. 팔 때도 마찬가지로서 길게 보자면 조산모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7월에 집을... 아니 7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는 11월에 되겠죠. 6월에는 집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된 걸 보고 저 집 팔았습니다. 라고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면 7, 8, 9, 10... 11월에 새로 부과된 그 건강보험료를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주는데 이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다음해 이듬해 6월 1일 정보를 기준으로 11월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겠죠. 집을 판 만큼. 그런데 그간에 더 냈던 걸 돌려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신청을 해야 돌려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언제 파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냥 1년에 한 번 단위로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만 확인할 뿐이지 언제 취득했고 언제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11월부터 부과를 한다. 이겁니다. 저 얼굴 화난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아니 대법원 등기소에 가면 그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넘겨봤는데 그게 6월 1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 안 가 있었다.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을 파신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11월에 그간 더 냈던 게 있으면 1년치 건강보험료에서 집 때문에 더 낸 거는 이거 이 사실을 알면 전화해서 저 집 팔았어요. 제가 집 한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하면 그때부터는 그 보험료가 부과 안 되고 안 되고 심지어 전에 것도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듬해 6월이나 돼서 어? 이분 집 없어지셨네? 네. 그럼 그때부터는 반영하는데 아니죠. 11월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내내 그동안 냈던 거는 달라고 하지 않으면 돌려주진 않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건강보험 측도 억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언제 팔았는지 모르고 그 정보를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 받는 거니까 한 번 받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거를 매일 받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한 번 받으시면 받으실 때 집 한 날짜도 같이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산해주면 그게 컴퓨터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손 모자라면 제가 가서라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불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셨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셨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나 팔았다. 확인하고 보험료 깎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안 해준다? 안 하면 이듬해 11월에 반영이 되긴 한데 여지껏 더 냈던 거 돌려주진 않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알려주실 건데 이게 제일 큰 거죠? 이게 제일 사실 크고 다행이다. 더 큰 게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곱하기 30% 월세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그거 곱하기 30%를 하는데 월세는 어떻게 전환하냐면 매달 내고 있는 임대료 곱하기 40 40개월치 임대료가 그렇죠. 플러스 보증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5천에 50을 살고 있으면 50 곱하기 40 해서 2천 더하기 보증금 5천에서 7천으로 잡아요. 전세 7천으로 잡는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5천에 50짜리 월세는 한 2억 2천 정도로 잡히거든요. 전세금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공단의 부가 방식으로 하자면 월세가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로 살고 있는지 월세로 살고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하려면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와야지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오는 건 확정일자를 한 분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월세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세금 큰 분들은 대개 이사 가는 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는데 그렇죠. 월세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아주 크지 않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넘어가죠. 가끔은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분이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평균 전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5천에 50 월세를 살고 있는 분은 실제로 7천 전세로 잡혀야 되는데 그 지역 평균이 2억이다라고 한다면 2억 전세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거나 아니면 확정일자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건강보험공단에 그렇죠. 언제부터 임대를 했었다. 임차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험료를 환급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역시 알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건보공단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알 방법은 없으니까 혹시 그러면 그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오늘 방송 듣고 나 지금 여기에 7년째 월세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높았구나. 지난 7년간에 월세 계약서 다 갖고 있으니 다행이다. 전화하면 7년 동안 더 낸 거 돌려줍니까? 그 몇 년치를 돌려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험료를 돌려준다까지는 들었거든요. 돌려는 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월세를 살고 계신데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고를 안 했던 분들은 분명히 손해보고 계실 테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지역 평균 전세가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얼마를 적용받고 있느냐는 확인을 해보시고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유리하신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그 외에 소득이 줄었을 때가 있어요.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지역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재개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살짝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10월 이전에 재개업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해 5월에 신고되고 11월에 부과된 보험료가 계속 부과가 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죠. 지금 만약에 휴업을 하신 상태로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휴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올해 소득을 내년에 신고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이 되기 전에 내년 11월이 되기 전에 다시 재개업을 하시면 5월에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된 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11월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다시요. 지금 휴업을 하셨다가 재개업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휴업을 하시든 내년에 휴업을 하시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휴업을 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소득 신고가 될 거잖아요. 하지만 내년 10월 전에 재개업을 하시면 내년 5월에 장사가 안 된 2020년도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은 2019년도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10월까지는 부과가 되겠죠. 아 5월에 신고했지만 그 신고 자료가 공부 공부공단에 아직 안 갔다 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거가 계속 적용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11월에 개업을 하게 되면 그게 빠지고 11월부터는 올해 2020년 동안 번 돈이 반영돼서 부과가 된다. 이 재개업 시점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업을 할 때 업종이 달라지거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100평짜리 고깃집을 했다가 10평으로 줄일 수 있고 혹은 고깃집에서 치킨집이 될 수도 있고 0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이 달라지게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건강보험료와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해당 업종 평균 보험료를 내서 낮은 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낮은 게 반영이 됐는지 본인이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크게 장사하시다가 장사가 안 되거나 규모를 줄이신 분들은 그렇죠.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공단은 여전히 큰 장사하시거나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거나 혹은 전포규모를 줄였다면 즉시 전보공단에 얘기해라 그게 요령이에요. 맞습니다. 재개업을 하게 됐을 때 그냥 규모만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에 휴업했다가 다시 재개업했을 경우에는 혹은 폐업했다가 재개업했을 경우 그럼 자칫하면 옛날 거 그냥 계속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유리한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조차도 늦게 알았어요. 그럼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돌려주시나요? 하는 것도 또 그때부터 됐다고 한다면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용받을 수 있다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이 됩니다. 또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곳에서 쭉 일을 받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받는데 꾸준하게 소득이 이어질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소득이 이어지는 걸로 봐서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휴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그만두거나 하면 꼭 권보공단에 전화해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행복자산관리원구원 김현우 소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